암서클 어깨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바르게 앉습니다. 얼굴이 들리지 않게 턱 끝을 살짝 당기며 정면을 바라봅니다. 먼저 오른손은 어깨 위에, 왼손은 무릎에 편하게 올려줍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몸 뒤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회전시켜주세요. 이렇게 10번 반복합니다. 어깨에 통증이 없다면 최대한 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왼쪽 어깨와 허리는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줘 고정합니다. 잠시 쉬고 숨 고르고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10번 반복해 볼게요. 그리고 좌우 두 번째 왼손은ами 더 돌 cabeça 제자리로 돌아와 손 내리고 잠시 쉬고 이제 반대팔 해보겠습니다. 왼손 어깨 위에 올리고 오른손은 무릎에 편하게 올립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 팔꿈치를 몸 뒤쪽으로 10번 회전합니다. 허리 어깨 틀어지지 않게 코어 고정하고 진행할게요. 잠시 쉬고 왼쪽 팔 앞으로 10번 큰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천천히 팔 내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수건 스트레칭 수건을 이용한 어깨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등이 굽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턱 끝을 당겨 정면을 바라보고 섭니다. 등 뒤로 오른손은 수건의 왼쪽 끝을, 왼손은 수건의 아래쪽을 잡아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을 위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통증이 없을 정도로만 쭉 늘려줍니다. 힘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는 수건을 아래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똑같이 10초 버틸게요. 어깨에 올라가지 않게 힘 빼고 고개 앞으로 나오지 않게 신경 쓸게요.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수건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아래쪽으로 어깨에 무리 가지 않을 정도로만 당길게요. 제자리로 돌아와 힘풀고 잠시 쉬었다가 손 방향 바꿔서 진행해 볼게요. 왼손으로 수건 위쪽 끝을 오른손으로 아래쪽 잡고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처음 제자리로 돌아와 아래로 당겨줄게요. 마지막으로 잠시 쉬었다가 한 번씩만 더 해 볼게요. 수건 다시 위로 쭉 올려주세요.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수건 뒤통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아래로 쭉 당겨줍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등 뒤에서 막대기 당기기 이 동작은 오십견에 좋은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턱 끝은 당겨 정면을 바라보며 바르게 섭니다. 등 뒤에서 어깨 너비보다 좀 더 넓게 팔을 벌려 막대기를 잡습니다. 오른팔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주며 막대기는 최대한 수평을 유지합니다. 왼팔은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구부러지며 오른쪽으로 따라가며 스트레칭 될 거예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고개 앞으로 나오지 않고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활짝 펴주세요. 막대기는 수평을 유지하며 천천히 오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잠시 쉬고 이제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막대기를 수평 유지하면서 왼팔 힘으로 왼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오른쪽 어깨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평을 유지하며 통증 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진행할게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막대기 밀기 이 동작은 오십견에 좋은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턱 끝은 당겨 정면을 바라보며 바르게 섭니다.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왼손은 막대기 끝을 잡고 오른손은 막대기 끝을 가볍게 손바닥으로 받쳐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주세요. 생각보다 어깨 관절 이동이 어색할 수 있어요.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자세에 집중해서 밀어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잠시 쉬고 한 번 더 밀어줄게요. 날개뼈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양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내려주세요. 천천히 힘을 풀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은 막대기 끝을 잡고 왼손은 막대기 끝을 가볍게 손바닥으로 받치고 그대로 천천히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지그시 밀어주면서 팔꿈치가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잠시 쉬고 마지막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턱 살짝 당기고 바른 자세 유지할게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삼성생명 바로바디 프로젝트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